어? 드디어 허재에게 입질이? 이번엔 진짜야? 왔다! 오케이! 왔다 왔다! 왔다 왔다! 천천히 가봐 천천히 진짜 물었다고? 안 물었을 것 같은데? 이거 내 걸 걸은 거 같아 너무 빨란다 같다 이거 뭐가 달린 것 같은데 왜 안 달렸다고 그러지? 여기 있잖아 달렸잖아 뭐가 조기야 조기! 첫 고기야 첫 고기 이걸 들채! 계속 보면서 나도 봤거든 현금 봐 치는 거 저쪽도 잡았대? 다 잡았대? 잡았어? 이제 시작했네 조기야 조기! 첫 고기야 첫 고기 이걸 들채!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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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조기다!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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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로 풀라고 조기인데 너무 작아 아이고 우습해줘 아이고 우습해줘 아이고 우습해줘 자 허정 한 마리 있으니까 79마리 어 다 커있지 다 커있지 어 진짜? 어 다 커있지 다 커있지 어 진짜? 어 다 커있지 다 커있지 어 진짜? 아 고기인데 금방 방어버린다 아 바닥이네 아 바닥이네 아 바닥이네 바닥에 들려버린 것 같아 아 여보 여보 컸는데 이거 뭐야 바닥에 지금 붙었죠? 조금 있어 보세요 바닥에 방어버렸어 여기서 잠깐 미끼를 왕 문 녀석이 바위 틈에 숨어 나오지 않을 경 고기가 박혔다고 하죠 소리 낸다 소리 낸다 소리 낸다 꾹꾹 야 꾹꾹 소리다 꾹꾹 드럭 허재 형님 첫수야 드럭 야 금배틀이 내꺼다 금배틀 사장 선지자 선장님 고기 어디다 넣어요? 나왔다 나왔다 사장 선지자 선장님 고기 어디다 넣어요?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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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우 이 까불어 어우 이 자식아 처음에 이리 왔어요 저 선지장님 그냥 다른 데 가서 한 시간을 나 지금 경규 형이랑 탄 줄 알았어? 저쪽 배는 시끌시끌하네요 왜? 나오니까 괜찮아요 초코발 개코발이야 자 두 마리 좋아 두 마리 좋아 두 마리 아이색 형님 어디다 떴어어 최전 왕포촌 33 어? 형님께 내 금방 좀 더 큰 거 같은데요? 허재 조기 33 첫 수요 첫 수 첫 수에요 첫 수요 첫 수요